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 농단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월 28일과 2월 3일 단행한 법원장 및 법관 정기 인사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의 선택적 인사, 코드 인사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승진이 유력했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받았고 결국 인사 발표 하루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 인사 이동 현황을 보면 대법원장의 선택적 인사, 원칙 없는 인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사법행정권 남은 의혹 사건 관련해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와 재판부 3명은 모두 유임됐습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용환 전 대법관 사건을 맡은 박남천 재판장과 재판부는 3명 모두 교체됐습니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6년째 근무 중입니다. 통상 중앙지법은 3년 근무가 원칙입니다. 특정 사건 재판 마무리를 위해 3년 넘게 근무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 근무한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인사는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결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는 18일 이민걸 판사와 이규진 전 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윤종섭 재판부의 강경 입장이 이번 인사에 반영돼서 유임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법원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조계에서는 오는 18일 선고 예정인 이민걸 판사와 이규진 전 판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이 될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종섭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합의 36부 배석판사 2명도 각각 4년째, 5년째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입니다. 배석판사들은 2, 3년간 근무 후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년째, 5년째 근무하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사입니다. 반면 박남천 부장판사는 2018년 중앙지법 부임 후 3년을 채우고 이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 났고 2명의 배석판사도 2, 3년 만에 이동해서 전원 교체됐습니다. 이처럼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 것 또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형사 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재판부와 형사 35부 박남천 부장판사 재판부의 좌배석 판사는 모두 같은 43기입니다. 서울 근무 4년이 돼서 원칙에 따라 이번에 지방 발령 대상이었지만 유독 윤종섭 재판부의 배석판사만 유임됐습니다. 도대체 법원의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대법원장은 입맛에 맞는 윤종섭 재판부를 인사 기준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유임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용된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고용금 형사수석부장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두 명 다 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임명한 전형적인 보은 인사입니다. 이러한 보은 인사들이 향후 법원의 사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무분담에서 윤종섭 재판부 3명 모두 2년 넘게 형사 36부에 남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들을 위임시킨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게 사무분담을 하는 셈이며 사무분담 원칙에도 벗어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협조하며 법원을 통째로 내준 장본인입니다.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 내부만 들쑤셨다는 비판이 나오니 이를 바로 잡고 싶을 것입니다. 김대법원장은 혹여나 무언직한 인사로 검찰 수사협조의 명부를 찾고 본인의 뜻에 맞는 판결이 선고될 것을 기대한다면 역사가 그 잘못을 평가할 것임을 명심하게 바랍니다. 만약 윤종섭 등 위 3명의 법관들이 이대로 현 재판부에 남는다면 결국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게 사무분담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호두 사무분담 호두 판결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곧 있을 사무분담에서 윤종섭 재판부 3명이 그대로 남는지 아니면 다른 재판부로 옮기는지를 주목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또한 사무분담 원칙이 바로 세워져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4일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감사합니다.